1라운드 현재 7위 강혜연 아유 예쁘다 현재 3위 양지흥 아유 예쁘다 두 분 갑작스러운 결혼이 생기면서 다시 무대를 맞춰서 강혜연 씨 양진 씨 두 분 모두 고생을 한 팀입니다 이제 혜연이 갑자기 바뀐 거 아니에요 같은 거가 혜연이도 지금은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러네 뭔가 여기 진짜 드라마 한 번 나올 거 같은데 언니가 너무 하루 전에 연락받았고 두 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연습했던 퍼포먼스를 다 빼자고 그냥 먼저 얘기를 했어요 패키지지만 말자 혜연 씨가 안무 줄여주고 저한테 많이 배려해준 만큼 나도 이 무대를 되게 더 살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연습만 했어요 파이팅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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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! 야야야 사랑이롭구나 야야야 사랑다령이야 야야야 사랑이롭구나 야야야 사랑다령이야 봄날사랑은 꽃피는 사랑 여름사랑은 소나피 사랑 하을사랑은 단풍깁사랑 겨울사랑은 겨울빛사랑 내 마른 가슴에 사랑비가 오네 내 마른 가슴에 사랑비가 오네 내 마른 가슴에 사랑비가 오네 야야야 사랑이롭구나 야야야 사랑다령이야 나는 세월은 잡을 수가 없고 나는 청춘도 잡을 수가 없어 나는 세월은 희자도 없고 나는 청춘은 벌금도 없어 세상 천지를 다 준다 해도 세상 천지를 다 준다 해도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아야야야 사랑이롭구나 아야야 사랑이롭구나 아야야 사랑다령이야 아야야 사랑다령이야 사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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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주머니에 돈 덜어지니 아이 양주먹다가 소주 먹고 대주머니에 돈 덜어지니 차가유 타다가 버스를 타고 너무 시선이 너무 잘해. 야야야야 사랑 이렇구나 야야야야 사랑 타령이야 내 주머니에 돈 떨어지니 고기 먹다가 라면은 먹고 내 주머니에 돈 떨어지니 시름도 마저도 나를 나를 떠나가네 야야야야 사랑 이렇구나 야야야 사랑 타령이야 야야야 사랑 이렇구나 야야야 사랑 타령이야 셔 와우! 와우! 진짜 잘한다! 잘한다! 두 분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투표하시겠습니다 아 1번이 강혜은 2번이 양지은 마음을 결정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아 오늘 너무 힘드네요 지금 저희 마스터들이 막 저도 울렁거리고 막 열나고 어지럽고 뭐 지금 토하고 좀 연락을 다 보고 다 일단 양지은씨는 하루밖에 연습시간이 안돼서 가사라든가 이런 핸디캡 같은걸 감안하고 보려고 했는데 전혀 볼 필요 없이 그냥 오랫동안 연습해 온 것처럼 본인 노래처럼 너무 잘하셨고요 강혜연씨한테 또 놀랐던거는 보통 두 분의 성량 차이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양지은씨가 아무래도 성량은 더 센데 혜연씨가 본인 파트 부를 때 본인의 그룹과 본인의 박자감과 전혀 밀리지 않고 지금까지 불러왔던 것보다 가장 더 트로트스럽고 가장 더 꺾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부르셔서 원래 본인 것처럼 고른 사람을 택할지 아니면 오늘 너무 발전을 많이 한 혜연씨를 고를지 거기서 너무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 마스터들의 점수 아 팽팽하다 사랑 뭐야 팽팽하다 마스터들의 하트 확인합니다 6대 4입니다 6대 4입니다 저 형 선생님이 주셔서 예 격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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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